안녕하세요 삼순작살 뮤지컬토크 할말 일수다 안녕하세요 작살입니다 네 저는 삼순입니다 삼순이 누구세요? 삼순이 제가 기르던 개죠 아 예 삼순이예요 저는 작살입니다 네 제 이름이에요 삼순이 저는 작살 제 이메일 아이디가 작살재서 작살입니다 뮤지컬토크가 4년만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4년? 네 긴 시간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씨박스라는 그 뭐죠 인터넷 그냥 씨박스의 홈페이지에서 씨박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뮤지컬토크를 알렸는데 이제는 또 뉴스트림에서 여러분을 4년만에 다시 찾아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여러분과 다시 함께 만날 거고요 그래서 뮤지컬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뮤지컬 이슈가 되는 것들 아니면 혹시 게스트가 가능하다면 게스트를 모셔서 그분의 이야기들을 좀 듣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실시간 방송이고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셔서 좋은 방송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이거 안 읽으면 땡이고 언제 하죠? 일요일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KBS, MBC, SBS 아니고 아니고 유스트림에서 유스트림에서 인터넷 유스트림에서 만날 겁니다 인터넷이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주 언제죠? 3월? 일요일이? 오늘이 9일이니까는 7일 더 하면은 16일 3월 16일 3월 16일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저희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문내셔서 저녁 8시에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병원들이 오빠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뒷담화 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공연이라고 하시는 공연들 저희가 뒷담화 깔 거고요 그래요? 또 좋은 얘기도 함께 잘나가는 배우들 잘나가는 제작자들 저희가 시샘에서 욕할 거고요 무섭다 저희는 그런 방송이에요 알겠습니다 인생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모임 어떤 얘기를 할지 여러분 궁금하시면 다음 주 일요일 함께 하라는 거 맞죠? 담배 각도 정확히 내놓으면 이런 방송이에요 다음 주 일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응 됐나보다 오케이 샀어 감사합니다 둘